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내포베이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목 보고 이게 내포베이비가 뭐지? 싶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선생님도 최근에 이 단어를 알게 됐거든요. 이게 요즘 영어권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 내포라는 게 가족주의, 족벌주의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내포베이비라는 게 소위 말해서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어서 유명한 배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헐리우드 스타들 있잖아. 그럼 이제 그 자녀들도 또 같이 셀럽이 되고 이런 것들을 내포베이비라고 하고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금수저, 흑수저 이런 표현들을 쓴 지가 조금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24년이 됐으니까 아 새해 다짐 막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한편 약간의 그 뭐랄까 그런 막 염세주의 같은 패배주의 나는 어차피 안 되는데 나는 어차피 흑수저고 나는 어차피 공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2024년 시작하면서 힘내서 또 높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갖고 달려갔으면 하는 그 시작에 도움이 되고자 선생님이 이 퀘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또 유행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또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있죠.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육각형이 보통 이렇게 그 스탯이라고 하나요? 뭐 축구선수들 같으면 뭐 뭐 피지컬 뭐 달리기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육각형 인간이 이거야. 이거래. 이게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지방까지 이게 다 갖춰진 그런 인간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뭐 요즘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는 보통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막 뭐 드라마나 뭐 TV나 이런 게 보면은 흔히 말한 뭐 셀럽도 이렇게 봤는데 아니 쟤는 외모도 너무 잘생기고 이뻤는데 성격도 좋은데 뭐 다 가졌네. 이게 이제 옛날 말로는 약간 그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래서 뭐 그냥 다 갖춘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육각형 인간이라고 부르나 봐. 선생님도 이런 단어들을 최근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학생들이 참 마음이 안 좋겠다. 어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를 느끼니까 약간 자조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게 집안 집안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 다른 거는 그래도 좀 할 수가 있어. 선생님 외모는요? 아 외모는요? 아 외모는요? 요즘은 또 은은님이 발달을 하셔가지고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뭐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고 뭐 성격도 바꾼다. 학력 공부 열심히 한다. 뭐 자산 늘린다. 직업 내가 정한다. 이러는데 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 나는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선생님이 되게 좀 이게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씁쓸한 거였는데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2023년 9월 20일에 그 인터넷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 선생님은 커뮤니티 활동을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는데 선생님이 아는 사람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걸 아니까 이걸 이제 보내준 거야. 누가 커뮤니티에 이승효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걸 봤어. 근데 내가 이걸 보고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 왜 마음이 안 좋았냐. 일단 좀 내용을 보자면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이 염순이 이거는 원래는 이제 커뮤니티 보면 여기 이제 광고가 뜨는데 이게 또 그 다른 광고가 뜨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선생님 그 작년에 그 염순이 버스 광고했던 거 이거 내가 합성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 합성시켜 놓고 본론은 요거예요. 본론은. 이승효는 애초에 연이 버리고 설컴 가네임. 도쿄에 대해 가고 얘 학창시절 살았던 지역 보면 애초에 있는 집안이니까 의대 족가라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임. 근데 그 정도 사는 집안이니까 저게 가능한 거지. 평범한 서민 집안이었으면 절대 꿈도 못꿈.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프로필 같은 건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쓴 것 같아. 내용을 보자 그러면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합격을 했으나 가지 않고 서울 공대를 갖고 컴퓨터를 전공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안 하고 도쿄예술대학교를 갔다가 뭐 강사가 되고 이런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약창시절 살았던 지역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세화고등학교를 하는 데를 나왔어요. 강남에 있습니다. 반포에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자사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때는 그냥 일반고였고 뭐 그 동네가 서초구 반포동이니까 잘 사는 동네인 거 맞아요. 근데 평범한 서민 집안이었으면 절대 꿈을 못 꾼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뭐 도전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집안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 육각형인간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얘기를 쓴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학생이 뭐 학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게 썼기 때문에 마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아 그렇구나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선생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내 얘기를 좀 하자면은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평범한 서민 집안이었으면은 이런 꿈을 꾸지 못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은. 나는 평범한 서민 집안이 아니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평범한 서민 집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네도 뭐 좋은 동네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직도 좀 이런 얘기를 내가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어. 내 집안 얘기나 이런 거를 강사하면서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떨리는데 어땠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 집안 그러니까 집에 그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게 됐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경제 사정이 되게 안 좋게 돼서 선생님 이제 부모님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 근데 나는 이제 원래 동네가 잘 사는 지역에서 자랐는데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우리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겠죠. 나를 잘 키우고 싶으신 그런 뜻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살던 집에서 못 살고 그냥 쉽게 말하면 집이 망해서 원래 살던 집에서 못 살고 그 동네에도 잘 사는 동네에도 가면은 이게 변두리 가잖아요. 그럼 막 뭐 반지하방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도 이제 되게 작은 그 반지하방에 뭐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뭐 보증금 천만 원 우리 집에 재산이 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에서 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나름대로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죠. 중학교를 그렇게 보냈으니까 한창 그 막 사춘기 이럴 때 근데 친구들한테도 아무도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에 내가 좀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 생각을 바꿔서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환경을. 그러니까 나는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때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대였으니까 고등학교 때나 수험생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적당히 뭐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적당한 직업을 선택을 해서 남들처럼 이렇게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겠지. 근데 내가 평범한 서민 집안이 아니니까 우리 집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게 하나도 없고 집에 돈도 없고 나도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도전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 물론 그 전까지 내가 내신 성적 같은 게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올렸던 캐스트 보면은 내가 공부를 못 했었는데 내가 공부에 미쳐가지고 미쳤어요. 막 이런 캐스트 있거든요. 나는 미친놈이다. 막 이런 캐스트 올렸었는데 공부를 그러니까 집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좀 못 했었어요. 마음이 안 잡혀가지고 맨날 게임하고 막 친구들하고 놀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마음을 잡고 진짜 약간 내가 수능을 미친 듯이 잘 봐야지 한 번 해가지고 수능 공부를 해서 고2, 고3 때 이제 원래 내가 중간보다 조금 잘하는 정도 학교에서 어렸을 때 조금 잘했어가지고 그러다가 고2, 고3 때 내가 정교 1등까지 확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 세화고등학교라는 거에서 내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정교 1등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수능을 잘 봐서 뭐 의대에도 붙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아 연세대 의대에 붙었으니까 의사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평범한 서민 집안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벌라 그러면은 공부를 최소 10년 해야 되잖아. 지금이야 뭐 미용 GP에서 미용하고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있지만은 그때는 의대에 가야죠. 본과까지 6년 해야지 군의관 3년 해야지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4년 하고 전문의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벌써 10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 돈 걱정인데 어떻게 의대를 하지? 의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 나는 안되겠다. 나는 의사보다 돈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러면서 물론 돈만 가지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어차피 이렇게 없으니까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창 막 IT 붐이기도 했고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뭐 벤처 기업 같은 거 만드는 게 붐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우리 선생님이 서울대 컴공 나왔으니까 그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의 그 IT 세상을 많이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또 내가 원래 컴퓨터 좋아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간 거야. 컴퓨터로 간 거야. 근데 그럼 또 내가 또 평범한 서민 집안이었으면은 거기서 컴퓨터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말이지 컴퓨터를 해가지고 또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공부를 더 해야 되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한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석사도 해야 되지 박사도 해야 되지 뭐 유학도 가고 뭐 미국 가가지고 보통 이제 선생님 또 그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보면은 미국 가가지고 뭐 유명한 대학교들 나와서 미국에서 뭐 구글에서 일하고 그런 학생들도 많아요. 아니면 대학원 석사 박사 하거나 물론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다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이러면은 또 기회들이 많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20대 때는 굶어 죽지만 말고 진짜 한번 도전을 해보자. 20대 때는. 왜냐하면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잃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한창 음악에 관심이 많고 밴드도 하고 음악하고 그때 내가 생각을 했던 게 그때가 이제 선생님이 대학교를 들어간 게 20년이 넘었어요. 선생님이 나이가 많아. 그럼 그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케이팝 이런 게 막 있었던 때가 아니야. 근데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그래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아시아가 문화를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 같은데 엔터테인먼트라던가 뭐 영화라던가 이런 이제 문화산업 케이컬처 산업 같은 게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내가 그런 거에 한번 도전을 해서 없던 거를 만들면 나도 개인적으로 좋고 또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애국심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돈 300만 원 들고 일본으로 건너간 거야. 300만 원 들고 왔어요. 300만 원 들고. 그래서 이제 가서 1년 동안 이제 외노자 생활하고 뭐 그런 그런 얘기들도 있어. 다 이렇게 뭐 예술켓트나 수업 때 가끔씩 얘기하는데 뭐 내가 굳이 그런 얘기를 막 구구절절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설프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300만 원 들고 가서 가서 이게 잘 될 리가 없잖아. 근데 거기 가서 또 죽도록 했겠죠.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문화적인 것들도 많이 배우고 이러면서 선생님이 도쿄예술대학교에 간 거예요. 유학을 갈 돈이 많아서 간 것도 아니고 나도 사실은 도쿄가 아니라 뉴욕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뭐 그런 데 가서 뭐 음대 가려고 봤더니 학비가 1년이 4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 어떡하지? 돈 없이 갈 수 있는 데가 그때 어디냐. 보니까 뭐 일본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면서 할 수 있대. 그래서 갔더니 이제 뭐 사기였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사기당해가지고 아이씨 어떡하지 이거.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노동자가 된 거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 20대를 굶어 죽을 뻔 했으나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굶어 죽을 단계까지 갔는데 굶어 죽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이러다 보니까 30대가 돼서 30대 내가 공연 예술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축제 예술감독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뭐 그것도 하다가 뭐 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어쨌거나 그런 일들을 겪고 내가 또 우연히 또 2년이 돼가지고 메가스터디에서 강사를 모집한다는 걸 보고 MTA라는 그런 강사 선발 프로그램의 일기로 지원을 했는데 그게 돼서 내가 또 강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게 야 평범한 서민 집안이 아니야 이거를 이제 반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처럼 살 수도 있고 뭐 누구처럼 살 수도 있고 인생에 당연히 정답은 없으니까 뭐 내가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전에도 캐스터에서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처럼 산다는 게 모범적이라고 저는 나는 절대로 생각을 안 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안정할 수도 있고 리스키하고 주변 사람들도 걱정도 많이 시키고 나도 힘들고 그렇지만 여기 보면 평범한 서민 집안이었으니까 절대 서민 집안에서는 절대 꿈도 먹고 꿈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이거를 쓴 친구가 20대거나 10대일 텐데 왜 꿈을 못 꾸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왜 꿈을 못 꿉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많진 않지만 이 나이가 돼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집안이 좋은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주변에 집안이 좋아서 남들보다 더 수월하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어. 또 집안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 물론 물론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노력해가지고 극복하자는 뭐 그런 정신 승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나도 그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 나도 이런 마음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가 30대, 그러니까 20대 때는 야, 굶어 죽지만 않으면 돼! 나 자신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근데 딱 30대가 되고 나서 30대를 쭉 지나는 그 10년 동안 내 머릿속에 계속 들었던 그 의문이 뭐냐면 아, 대한민국이라는 게 진짜 이 자수성과가 가능한 나라인가? 안 되나? 대한민국은? 왜냐면은 이제 그때 한 10년 전 이때 뭐 헬조선이니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된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고 나도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하죠. 그리고 그게 아,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 극복이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극복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채로 출발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더 뛰어넘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냥 내가 가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노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갖게 되고 그거를 내가 행복이라고 느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내 주변에 내 포베이비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걔네들은 나보다 더 훨씬 더 쉽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속으로는 아, 부럽다. 야, 나도 좀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고 내 포베이비가 더 행복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게 된 거고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된 거고 지금은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나도. 근데 그 완벽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막 가둥바둥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이 순간순간을 즐기고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좀 더 나은 인간이 될까 내년에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몇 년 후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그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과정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게 된 것 같아. 나는. 근데 이게 뭐 정답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요거를 보면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는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뭐 수학 공부해서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한편 이렇게 자조적으로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저격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 글을 쓴 친구가 이걸 진짜 본다면 선생님한테 차라리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정말로. 물론 그게 뭐 꼭 뭐 그게 성공해야 되고 뭔가 뭐 수학은 1등급 받아야 되고 무조건 스카이를 가고 의대를 가야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자기의 행복은 자기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진짜 진지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파이널 때 요거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이걸 누가 보내준 거를 보고 아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파이널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고 싶으니까 괜히 마음의 막 마음을 좀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요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기사들에서 또 자꾸 나오는 거야. 뭐 네포베이비라든가 육각형 인간들이라든가 이런 게 막 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 학생들도 그런 거 다 보고 있을 거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요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나는 이런 거 같아. 여기 분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괜히 그 주변에 분노조절 장애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 화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이브 BTS를 만든 그 하이브의 리더죠. 방시영 님께서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가서 분노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선생님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결핍은 누구나 있게 마련인 것 같아. 사람이 살다 보면 육각형인가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각형처럼 보일 뿐이지 누구나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분노하는 건데 이게 나쁜 분노가 아니라 좋은 방향의 분노일 수 있는 거지. 내가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결핍을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 그렇지만 절대 결핍이 채워지진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무리 성공한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핍이 없을까? 마음속에 아쉬움이 없을까? 당연히 다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위치에서 여러분들 환경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 4등급인데 1등급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모든 게 다 해피해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살면서는 계속 그런 결핍이 들고 뭔가 마음이 들겠지만 그 안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풀어내고 좋은 야망을 갖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망이 있는데 수학 못하는 사람 나한테 와라. 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인강을 한다. 수학 강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야? 여러분들의 이 결핍과 분노, 야망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누구보다 더 공감을 하고 있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 수학도 못하니까 그래 뭐 나는 공부 못하니까 그냥 뭐 대충 놀면서 즐겁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 노 나는 아니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니까 괜찮은데 나는 아니고 아 나 수학도 잘하고 야망도 있어. 그래서 나는 뭐 이미 쌉고수고 뭐 나는 이미 저기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나 아니야. 나한테 맞는 내가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이런 학생들 수학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어. 그렇지만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그게 꼭 수학만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아까 내가 내 얘기해줬지만 나도 결핍이 있었고 분노를 하고 야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내가 최근에 계속 자주 하는 얘기. 인생에 정답은 없다. 선생님 그 상승효과 교제 보면 맨 뒤에 정답에다 이렇게 써놨거든. 왜냐하면 나도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내 삶 자체가 정답이 없는 삶을 살아왔었는데 수학이라는 건 정답이 너무 딱 있어.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수학이라는 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치 그게 인생의 전부이고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 특히 그 수험생활을 보내다 보면은 약간 그 인생의 정답이 있고 등급이나 대학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인생의 정답은 없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내 말이 맞는지 뭐 정답이 있는 건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승효의 상승효과라는 커리큘럼 하잖아. 선생님 로고를 여기다 딱 집어넣어 봤는데 로고가 엄청 조그맣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시킬까 하다가 그래 내가 여러분들 인생에 뭐 큰 도움은 아닐지 모르지. 근데 딱 요만큼 요만큼의 이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거 이제 PPT를 만들면서 좀 더 더 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또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캐스트에서 공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지만은 가끔씩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가지고 올린 이유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일 수도 있고 뭐 아까처럼 누가 그런 글을 써서 혹은 기사 같은 데를 봐서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해. 내 스스로한테 나한테 아 나도 그래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Q&A 같은 걸로 이제 상단 남겨주면은 내가 마지막에 자주 쓰는 얘기가 있는 게 여러분들 최선을 꼭 다해주세요. 그러면 나하고 우리 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야. 그거 스스로 다짐하는 거지. 어쨌든 선생님도 1년 동안 2024년이 됐으니까 그런 이제 다짐을 하기 위해서 요게 캐스트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1년 동안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2024년에 여러분들 다 뜻한 게 있을 거예요. 절대 꿈도 못 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저도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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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